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원영색공위법인들로 정해봤습니다 지금 한참 언론에서 이런 공위법인의 순수성의 의문을 가지는 의심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교묘하게 치장하는 것을 교원이라 하잖아요 영이라는 것도 지휘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훌륭하다 꿈이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면 색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얼굴을 꾸민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표정, 미소, 얼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도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얼굴도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 선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 드물다는데 공자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버렸냐면 딱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선의인 어진인 인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라고 단정을 이거는 이제 단정한다는 의미래요 이 인이라는 말은 공자님이 항상 인이라는 말은 나는 것은 뭐 이렇게 성, 말한 것을 지킨다 이런 것 같이 성실, 진실 이런 표현이죠 진실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교원 영색하는 사람치고 진실한 사람이 드물다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드물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야말로 개가천선이 드물듯이 개가천선이 그렇게 힘들듯이 교원 영색한 사람이 진실하기는 진짜 어렵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 강지가다 할 때 강 있잖아요 기계가 있고 강지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심이 없고 물질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죠 이거는 의연하다 할 때 의자인데 그야말로 우연하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의 이런 사람들은 뭐 순박하다 이거예요 순박하고 소박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늘 말이 이렇게 서툴러요 말이 서툴고 이런 사람은 언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근인 성 진실한 사람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원을 한다면은 교원 영색한 사람은 멀리하고 강, 으, 목, 늘 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진실해지려면은 항상 강직하고 우연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이렇게 꾸밈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련되지 못했다 촌스럽다 그거하고는 진실하고는 진실한 진실성하고는 틀려요 별게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항상 무시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소박하고 순박한 사람을 멀리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연한 사람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전에도 항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구밀 입으로는 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시 이게 복심이 있는 거예요 복심이 검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이런 칼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원영색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교원영색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to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질시를 하는 거죠 질시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배척 배척하려고 하고 억누르는 거죠 억 배 억 투 질 배 억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억누르를 한다 이거예요 자꾸 편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말 들을래? 그러니까 편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말에 충성을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배척하고 멀리 따돌리고 저쪽으로 자천시켜 버리고 그런 거죠 자꾸 모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쁜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교원영색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자기들의 생전 비법이죠 생전 방법이고 편을 갈려서 끼리끼리 하는 그 사람들이 공통된 속성들이죠 근데 이런 강직한 사람들이 무슨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해가지고 한평성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가 뭐래도 다 무시를 하고 같이 대적을 안 해요 그냥 무슨 말 했는갑다 하고 지나갈 뿐이지 생각을 몸에 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뭐 이런 거를 한평생 갖다가 나이를 먹고 병 드는데 강직하고 의연한 사람들은 그러질 않는다 이거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박하고 순수하니까 뭐를 이렇게 꾸미지를 안 해요 말 자체에서 이렇게 꾸미지를 않는다 이거 교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실할 수밖에 없다 진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실은 인을 가진 사람은 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인이 없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죠 소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군자가 되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소인이 되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소인은 가만히 놔둬서 소인이 돼요 본능적으로 근데 군자가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세상을 주요하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하신 거죠 군자와 소인의 가장 큰 특색 중에 있답니다 특색이 뭐냐면 군자는요 여기가 이제 군자는 상 달 항시 위 가치를 추구를 해요 가치를 추구하고 본인의 업도 항시 이렇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소인은 항시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달 무겁고 무거우면은 이쪽이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땅 지자가 나올 것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하늘 천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될 나중에 죽더라도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얼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 달이 하는 거는 밝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어두우니까 자꾸 어두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무겁죠 그러니까 소인의 업은 무겁게 보이는 거입니다 그리고 항시 군자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항시 공익을 추구하죠 그런데 소인은 이익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사리를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어도 사리를 추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을 시켜놨더니 국고를 탕진을 해 이런 사람들은 다 살이 소인밖에 안 되니까 소인배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배척을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군자는 과가 있으면요 과가 있잖아요 군자도 다 잘못이 있죠 군자가 왜 없겠습니까 군자는 다 잘못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니까 숨기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반드시 고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안다고요 그런데 소인은 미안하다는 말을 일체 안하죠 밀체 안하고 반드시 필 문 덮어버린다 이겁니다 덮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꾸밀려 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그게 소인의 특성이에요 왜 군자는요 항시 구해요 모든 것을 모든 것 모든 죄를 자기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자기 탓으로 내가 항시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요 항시 반성을 해요 군자는 자기 자신을 항시 반성한다 그런데 소인은 이거를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요 남 탓으로 골프도 있지 않습니까 골프 전문가한테 물어봤던 골프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요 여기가 이제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잖아요 여기 120등이에요 여기가 1등이고 그런데 120등의 사람들 이렇게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대요 이렇게 퍼포먼스 센터에 와 가지고 분석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 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장비가 문제가 있다 이걸 탓을 하는 거예요 장비 탓 그리고 그날 내가 운이 좀 나빴다 그리고 그 갤러리가 좀 신경을 쓰게끔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남 탓을 하고 장비 탓 한다 이거요 항시 누구누구 탓만 탓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시 하위에 처지는 있는데 본인이 120등인데도 120등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1등하고 자기는 단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데 실력은 똑같은데 운이 없었다 그날 좀 장비가 나하고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소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살이하고 운동이나 다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자는요 항시 사람하고 어울려요 잘 조화를 이루는데 잘 조화를 이루는데 절대 이렇게 세력을 이루거나 편을 이루지를 않아요 무리를 짓지를 않습니다 부동 무리를 이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소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이루죠 이 사람들은 네 편 내 편 악편을 갈려요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동이죠 내 패밀리 내 조직 이런 거 내 주를 나한테 충성할래 말래 다 동 그런데요 무리를 이루는데 절대 이 사람들은 화 불화 불화죠 불화 불화 화합을 못 이루어요 불화다 이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 자기들끼리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익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는 거죠 돌변 자기들끼리는 항상 내 쪽으로는 서로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인 것 같은데도 항상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군자는 항상 화합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절대 무리를 이루지 않고 편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널리 사람을 두루 친하죠 사람들하고 널리 사귀고 그런데 그러니까 밑에 낮은 분하고 저 높은 장관들하고도 이게 이제 어딜 가도 절에 가도 어떤 분한테도 다 어울리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빨라 윗사람하고만 어울리죠 밑에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지를 않는다 이거죠 군자는 누구하고나 다 똑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소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이쪽 윗사람하고만 어울리고 밑에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고 직급이 좀 낮다 해가지고 안 어울리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죠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만 차 이렇게 치우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주 널리 이렇게 화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된 사람하고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교원영색을 하고 구밀 볶음을 하고 입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일수록 바빠요 그런 사람들 사기꾼은 바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도 그렇게 모임을 많이 나가고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렇게 또 자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뭐 자꾸 뭐 누구를 돕는 단체 한다 돕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죽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더 반성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에 시간을 보내면 지금 뭐를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가고 모임을 만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게 목적의식이 있고 사심이 있고 사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군자는요 탄 항시 평탄하대요 생활 자체나 평탄하고 하루 일가가 평탄하고 그래서 탕탕이 다는 거 아닙니까 탕탕이 다는 것이 너그럽대요 여유가 있어 가지고 너그럽대요 일상생활이 편하고 너그럽다 이거 여유가 있다 그래서 쪼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근데 소인은 항상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척척이다 이거입니다 척척 항상 근심으로 가득 찬다 이거입니다 왜 명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평생을 한지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쓸수 거기서 막 윗사람 뭐 이렇게 나한테 이익될 사람만 하고 이게 자기 무리들 찾아가서 무리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로병 사니까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와 그때로 이렇게 하달이 되는 거죠 계속 내려가다 하면 땅으로 내려가니까 땅 진짜 가는 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 공익법인의 지금 뭐 이렇게 아니 어디 공익법인은 평생을 정의를 정의 이런 사람들이 이 교자가 정의만큼 좋은 거 없어요 정의 찾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 한번 보면 저도 이제 공직성을 하다 보니까 정의 찾는 사람은 남다르게 봐요 그런데 그 당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를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그 사람의 과를 이렇게 잘못을 다 이렇게 눈여 보고 있는데 본인은 모른 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뻔뻔하기는 참 이룰 데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 했잖아요 소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내세워 가지고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자기 행령을 한다 자기 사리사욕에 쓴다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공익법인은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의 세금 감면해 그거를 누가 그거를 대줘요 다른 납세자들이 세금 내줘 가지고 대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받은 그 세금을 자기한테 입마에 벗기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세금을 감면을 받았으니까 그 감면 받아 가지고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127억을 받아 가지고 횡령을 한다 17억을 횡령을 하고 이걸 어디다 딴 데다 써버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희망 씨앗이라는 그 회장은 6년 실형을 받고 그 다음에 대표는 1년 6월에 실형을 받았다 그게 대부분 판결까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무슨 어떤 정의를 찾는 어떤 시민단체 여자가 대표를 하면서 전용계좌를 당연히 공익법에는 전용계좌를 써야죠 전용계좌 안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것도 무시를 하고 자기 개인 계좌를 A, B, C 세 개 계좌를 그때그때마다 돌려서 썼다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익이라는 거는 공익법인의 전용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용계좌를 안 썼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거고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왜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은 그렇게 잡아주길 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왜 이런 공익법인의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서투른 거를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익법인의 재산이 지금 상당하다고 그래요 조 단위로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공익법인의 자산들이 그리고 이게 벌써 3만 5천 개가 넘어가고 공익법인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공익법인의 세무조사가 들어가 버리면 참 추징할 것이 많이 생기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횡령한 돈이 있다 하면 그 횡령은 좀 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한폭탄이다 몇 년 전에 제가 5,6년 전에 국세청에 계신 분이 공익법인에 대한 책자를 주면서 이 부분이 꼭 조만간 터질 겁니다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내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은 이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코 이게 사각지대다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이 공익법인을 통해 가지고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감면받고 법인세, 부가세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교원영색하는 사람들이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지정기부금 단체 등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사리사역을 취하고 있다 그런 목적 하에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사의 행평성을 위해서는 지금 공익법인에 대해서 전부 다가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혐의지가 있다 하면 세무조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산세 매길 거는 매기고 상속세 매길 거는 매기고 증여세 매길 거는 매기고 법인세 매길 거 있고 부가세 매길 거 있고 소득세 매길 거 있으면 매겨서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취소를 시켜야죠 공익법인을 못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교원영색 공익법인 세금을 감면 받아 가면서 교원영색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사업자들은요 오늘 하루도 세무조사 받고 내일도 세무조사 받아요 항시 왜 사업자는 그 자체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 검증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지금 즉시 국세청에 나서야 된다 인력이 없다는 그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사업자들 세무조사 인력들 이 공익법인에다 투입을 시켜야 된다 제가 국세청장이라면 여기다가 6개월을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동안 국고를 얼마나 탕진을 했는가 국고를 얼마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잘못 썼는가 우리가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요 교원영색하는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요 그 소인배들을 잘못 뽑으면 국고를 거들내버려요 국고를 정치인은 국고를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나 권한이 있어요 일반 사업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을 통해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만일 정치를 해서 국고를 손을 댈 수 있는 그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